Q. 분홍을 통해 Q. 분홍을 통해 Q. 분홍을 통해 여러분 제가 가사를 쓰지 않습니까? 한줄씩 써요.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걸 각자 프리스타일로 하는거에요. 저는 선생님이 끝났어요! 뭐하고 있는걸까? 앞에도 남자 옆에도 남자 아 그럴거야 날 아끼려고 구신에게 말 안하고 머리 떠나가려 했던가 콧가루가 날려 재채기를 했네 얼굴에 가래가 튀었네 정적이 흐르네 불어오는 바람이 너를 닮아 포근하다 불어오는 바람이 너를 담아 자갑다 이거 제목이 가래네요 가래요 가래 아 너 가래 와우 스웩 와우 선생님 부재 G O M E GO 루케리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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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와 좋아 어 가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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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켄 입고 싶죠? 약간 치타 먹는 것 같아 아 어렵네요 아 괜찮아요 로켄이 앞으로 랩해도 돼? 아 리스펙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맡고 있는 게 있는데 댄스 시간이에요 춤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해요? 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? 바운스 쟤는 춤에 치는 줄 몰라요 자 이거 알죠? 이거 알죠? 예전에 한참이 형 한참이 형 아 선생님 지금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 1 2 3 1 2 3 1 2 3 오케이 알았어요 다음 성 맞죠? 정그랑이랑 두자 1 2 3 4 1 2 3 4 오케이 바운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였지? 록현이? 네 자 바운스 한번 보여줘 여러분들 리듬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? 자유롭게 리듬을 이렇게 타시다가 자유롭게 리듬을 이렇게 타시다가 아이고 좋아 이미 제가 하루듬을 하고 있어요 최인세 인플리타 중요해요 야 재키라 리듬선생님 조종환이라고 합니다 리조 반갑습니다 저는 리듬을 고등학교 매장만 할 때도 리듬을 타면서 먹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좀 이만 이만 나만 한번 돌아주고 예 그래서 프리 워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친구가 없었죠? 친구가 많이는 없었어요 편하게 앉아있으면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할 테니까 따라서 같이 편하게 걸어주세요 항상 대기하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곳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실생활에서 리듬이라는 거는 실생은 그렇죠 좋아요 지금 먼저 일어나 보실까요? 자 자유롭게 자유롭게 좋아요 이렇게 돌고 자 다섯 자 자 자유롭게 자 자유롭게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죠? 선생님 돌봐봐 어 오케이 굿굿굿굿 굿굿굿 앉고 야 여기 급해요 이렇게 하세요 자 자 다시 halt 자 주 유 왜 오 풍 preview guer 스틸 스틸 이야 여러분들 뭐 오늘 잘했고,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치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, 평상시에도 리듬을 많이 즐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듬장님 조종환이었습니다